사람을 더럽게 만드나 박 대통령 그런 사람 아니다 일부 헌법재판관 안타까움 드러내 대통령 그런 돈 받겠다고 울컥 사고 날까 잠시 조사 중단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몰려왔고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였다 잠을 자거나 밖으로 나가 정처 없이 걸어 다니기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검찰은 3월 15일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소환 일정을 공식 통보했다 기존 탄핵 심판 대리인들 중 가능한 변호사들이 업무 분장을 하고 공소사실 분석 작업을 했다 이제는 검찰 특검의 기소와 형사재판이라는 또 하나의 거짓의 산을 넘어야 했다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간 지 9일째 되던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두했다 검찰청 안으로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늦말을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사는 오전부터 미루와 K스포츠재단 삼성내물 혐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3개 혐의에 대하여 차례로 진행되었다 대통령 변호인단 중 유영아 정장현 변호사가 대통령 조사에 동석했고 서성권 손범규 이상용 변호사와 나는 조사실 맞은편 대기실에서 만약에 사퇴에 대비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대통령의 입장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힌 내용과 동일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부터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해왔기 때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달라질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도중 정장현 변호사가 대기실로 급하게 뛰어왔다 조사가 중단됐다는 것이었다 검사가 삼성내물 혐의에 대해 묻자 대통령은 제가 대가 관계로 돈을 받았다고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대통령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업들이 밖에서 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을 고생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라고 하며 흐느꼈다고 한다 사고가 날 것 같아 조사가 중단되었다 다들 탄식했다 안타까웠다 이론도 받은 사실이 없는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도 억울했던 것이다 잠시 뒤 재개된 검찰 조사는 이날 밤 11시 40분경 종료되었고 대통령은 조서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다음날 오전 7시경 귀가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당시 몇몇 재판관들은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가슴 아파했다는 훅문이다 탄핵 심판 직후부터 여러 경로로 입수한 얘기들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내 주관적 경험들의 기초에서 재구성해보면 이렇다 검찰 수사 기록이나 여러 증언들을 들어보면 최순실은 국정에 개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국정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조차 없어 보였다 어린이집을 경영한 것이 사회생활의 전부이지 않은가 비선실세라고는 하지만 고영태 같은 사람에게 넘어가 이용당한 것 같다 그런 것을 국정농단이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재판관들 모두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다음 대선까지는 1년간 나라가 난리일 텐데 그렇게 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 어차피 대통령 역할은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대선을 통해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혼란이 빨리 수습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컸다 나라를 생각한 결정이다 박 대통령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나라만 생각했지 개인적인 욕심은 없는 사람이다 뇌물을 받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다 사람에게 담을 쌓고 혼자 고생한 사람이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가족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한 사람이지 않나 대통령 주변에 간신배가 많았던 것 같아 안타깝다 탄핵 결정문에는 박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는 없다 헌법 위반만 판단했다 박 대통령이 그냥 도와줬을 수는 있다 하지만 최서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도와줘야 죄가 된다 알고 도와줬다는 증거는 없다 형사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영장 실절 심사 중 점심시간에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렸다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였다 대통령은 얘기를 다 듣고는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구속수사는 방어권 침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전 대통령 구속은 국격에도 흠집 새벽 3시 반 끝내 영장 집행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증항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 검찰 쪽에서는 6명의 검사가 참석했고 대통령 변호인 자격으로 유영하 변호사와 내가 함께 출석했다 오전에 시작된 심리는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심리는 13개 공소사실에 대해 개별 사이별로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이 반박하고 다시 검찰의 재반박과 변호인의 제재 반박이 이어졌다 쉴 틈 없이 공방이 이어졌다 쟁점이 많았고 순간적인 대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방어를 해야 했다 특검에서 조사된 쟁점에 대하여는 유영하 변호사가 주로 답변하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내가 주로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변론 도중 유영하 변호사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때 대통령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중간중간에 대통령에 대하여도 질문을 했다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재단 부분에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도중 강판사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그 표정을 보고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 영장실질 심사 말미의 대통령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사리 사육을 챙기고자 했다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다른 곳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나라를 어떻게 제대로 이끌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가 중요하다 문화 강국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화용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밤낮없이 매진해 왔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다 좋은 뜻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하루에 올라오는 보고서가 수십 수백 페이지입니다 그 보고서들을 다 검토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업무 처리하면 주말에 제대로 쉬기도 어렵습니다 평소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청와대에 오는 민원은 온갖 곳을 거쳐도 안 되어 마지막에 오는 민원임으로 하나하나가 애환이 담겨있다고 배워왔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안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서진에도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단지 살펴보고 가능하면 신경 써주라고 지시했을 뿐입니다 역대에 대통령들 주변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소질을 없애려 형제 자매도 청와대에 들이지 않고 일만 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법리적인 측면에서 구속의 필요성은 없었다 삼성동 자택에 수십 명의 기자와 수백 명의 경찰 시위대가 애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웠다 대통령은 일원도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협박이나 강요를 한 사실도 없다 이미 검찰과 특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국정조사를 거친 상황이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었다 검찰은 관련자들도 구속되어 있으니 대통령도 구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범 간의 형평성은 구속사유가 아니다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충실했어야 했다 2016년 10월 이후 대통령은 촛불 시위 언론의 오보,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특검의 수사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그리고 이제 자연인의 자격으로 받기 시작한 검찰 수사 등으로 엄청난 시견을 겪어오느라 차분히 법리를 따지고 스스로를 방어할 여유가 없었고 마땅한 변호사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다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서 증거기록은 10만 페이지를 넘었고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이와 상의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불가피했고 대통령으로서는 변호인과 충분히 접견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했다 이것은 이전까지의 불공정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나는 영장실질심사 말미에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진 분열과 대립의 분위기와 정치적 광풍을 해소하고 냉정히 사법 절차를 진행할 때가 되었다는 점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인보다 깨끗하게 살아왔고 개인적인 사치나 부패 스캔들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온 대통령의 공의 과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건강도 좋지 않은 여성 대통령을 교도소에 가두고 수위를 입히고 포승줄에 묶어 호송차에 태워다니는 모습을 보도하는 것은 국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진술했다 길었던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유영아 변호사와 나도 그곳에서 함께 결과를 기다렸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다 결과는 다음날 새벽 3시 반경 나왔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영장 발부 사실을 들은 대통령은 담담했다 잠깐 침묵은 흘렀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던 듯했다 잠시 뒤 검사들이 대통령께 영장을 제시하며 관련 설명을 했다 나는 차마 대통령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달리 할 수 있는 말도 없었다 윤전추 전 행정관이 참 많이 울었다 대통령을 평생 모시겠다며 한결같았던 그녀였다 곧이어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로 향했다 이후 검찰은 5차례의 구치소 조사를 거쳐 2017년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정식으로 기소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ница 기업 Dorothy colour DOU Reach Fight